뿅냥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룰루! 오늘은 내 예쁜 얼굴로 어떤 오라버니를 꼬셔볼까? 자, 그럼 어디? 야! 이, 이겨둬야! 안녕하세요. 저는 조선시대 백성인 김껏장입니다. 이건 저희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. 우와, 이쁘다. 저 사람 그 유명한 홍설 아니야? 맞는 거 같아! 인기 장난 없다던데! 저 마을에 글 공부만 하던 선생도 목을 팔아갔다 붙였대! 이쁜 건 알아가지고 저희 마을에는 예쁘다고 소문난 홍설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홍설! 나한테 쉬지마! 난 너밖에 없다! 에이 사또님 또 그러신다! 마을 사또마저 홍설을 보기 위해 기생집을 찾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웅성웅성 아!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! 또 날 보러 귀찮은 놈들이 찾아왔지 아니 글쎄 신입이 새로 들어왔는데 다들 그 신입 찾느라고 저 모양이에요 어? 어머 저기 좀 봐요 아니! 자녀를 죄송한데 나랑 결혼해주셔 사또님 그 부탁은 어렵사와요 저 마을 사또놈이 그새! 잘 나가던 홍설은 새로 들어온 기생에게 자리를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우같은 기집애한테서 내 자리를 다시 어떻게 뺏어오지? 인싸가 되고 싶은 당신 새로 나온 XX을 추천드립니다 발림성도 좋고 미백효과에도 뛰어난 상품이랍니다 이게 그렇게 미백효과에 뛰어난다고? 아니라고 했지 그래 이거라면? 홍설이! 요즘 왜 이리 이쁜거셔? 아이 참! 원래 예뻤사옵니다 그 후 홍설은 다시 인기를 끌 수 있었고 내 인기는 날로 치솟아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얘! 너 그새 또 이뻐졌다 너도 피부가 더 화내졌네? 혹시 너도? 야 나도 이쁜 것! 덕분에 다시 인기를 찾을 수 있었어! 자 그럼 어디? 야! 이, 이겨도야! 그러던 어느 날 흙을 사용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무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납가루를 섞어 만든 화장품이었는데요 때문에 납중독으로 피부가 썩고 정신착랑까지 일으킬 수 있었죠 후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!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질 뻔했네! 언니! 오늘도 바르고 오셨어요? 그거 살파먹는 가루라는 소문이 퍼졌던데 신경 꺼! 내 얼굴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니까! 어, 언니! 안돼! 내 피부! 싸워가는 피부를 가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! 니 몸에 해롭다는 소문이 퍼졌음에도 홍설은 계속해서 화장품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홍설! 오늘도 널 보기에 내가 찾아왔 사, 사토! 조금만 기다려! 그 끔찍한 피부는 무엇이냐! 내가 헛가름을 했구나! 결국 홍설의 피부는 눈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그만 나오거라! 끔찍한 얼굴로 왜 자꾸 나오는 게야! 하지만! 됐고! 다신 찾아오지 마라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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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를 망치는 선택은 하지 말아주세요.